드라마 응답하라 1988 멤버들이 완전체로 뭉쳤다. 이동휘는 2188 사랑하고 사랑에 그리워 정말 내 맘 알지. 디토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동휘를 비롯해 응답하라 1988 출연진들의 모습이 담겼다. 첫 번째 사진에는 해리, 박보검, 류혜영, 고경표, 최성원, 이민지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이동휘가 휴대전화를 들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여기에는 신원호 pt, 류준혈, 해리, 박보검, 고경표 등의 모습이 돋보인다. 여전히 우정을 자랑하는 이들의 모습은 훈훈함을 자아낸다. 이동휘는 오는 2월 8일 개봉하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감독형수로 내 출연한다. 감독형수로 내 출연하는 이동휘가 휴대전화에 찍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